밀크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체험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더보기 링크로 무료체험을 신청해 주시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만원도 받아보세요. 무료체험이 처음이시고 초등신청에 해당되시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밀크티 초등으로 신청하게 되면 키즈부터 초등, 중등, 고등이 모든 콘텐츠의 열람이 가능해요. 밀크티를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형제 둘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교과 중심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문제풀이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초등 시기에는 문해력을 키워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문해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독서죠.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책에 관심이 없어요. 책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권씩은 책 읽는 시간을 갖고 있고 아이들 스스로 읽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읽어주거나 매일 보는 동화, 독서 논술 등의 콘텐츠 등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글로만 되어 있는 책은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키즈의 독서 논술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초등이 라이브러리 도서관 영어책도 꾸준히 보고 있는데 밀크티 덕분에 문제집이나 책을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되어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렇게라도 노출시켜줘서 매우 만족스러워요. 엄마가 매일 책을 읽어주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밀크티에서 보내준 지면 문제집도 하루에 두 쪽씩 꾸준히 풀고 있는데요. 1학년 때와 다르게 2학년 때는 단원평가와 수행평가를 보더라고요. 태블릿 학습지와 지면 학습지 공부하는 시간 책 한 권 읽는 시간은 하루에 40분에서 45분 정도인데요. 그 외에 따로 학습하는 것 없이도 단원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아오더라고요. 물론 학습지를 하지 않고서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성향은 매일 공부하는 습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수행평가 결과지를 들고 왔어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해도 교과 과정만 잘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학습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제외한 학습적인 부분은 밀크티와 밀크티 지면 학습지가 좋은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학습하고 있어요. 초등 공부는 엄마의 노력도 포함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문제집을 구입해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고 초등을 보내고 답답한 상황과 불안한 마음이 연속이었는데 밀크티 하나 시작하고 불안과 걱정을 안 하고 산 지 1년째입니다. 물론 자기 주도 학습도 되지만 엄마가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할 때 학습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으로 방치해서 엄마가 편하자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요리로 따지면 좋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주면 실력은 내가 발휘하는 것 같은 거죠. 좋은 재료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을지 서포트 해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 같아요. 둘째가 6살이라 이제 한글 숫자도 가르쳐줘야 하는데 초등으로 신청하면 퀴즈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사교육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에 영어 노출을 해주는 것은 차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영어 관련 사교육은 많이 비싼 편인데 학습도 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보여주며 재미있게 노출시켜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교과 위주의 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정혜원 1년차를 공부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문해력은 책 읽기만으로는 안되고 지문을 보며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기도 해야 하는데 밀크티에서는 다양한 문제풀이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문해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습과 복습으로 교과 기본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어서 변수가 없는 한 밀크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내 아이와 잘 맞아야 하죠? 밀크티 초등 무료체험이 처음이시라면 더보기 링크로 신청하시고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정혜원 이벤트가 아닌 무료체험 이벤트이니 부담없이 무료체험도 하시고 상품권 3만원도 받아가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도 꾹 감사합니다.